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과정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선언을 한 서울 동작을 지역에 이수진 의원은 탈당하는 과정에서 당과의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었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심지어 이수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당내 비리까지도 폭로하면서 민주당 측가는 법적 공방까지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사실상 민주당과 이수진 의원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났으며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수진 의원하고 민주당의 관계는 법적 공방으로 번지네 만에 여기까지 빌드업이 되다가 잠시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수진 의원이 또다시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이러한 요청을 했다면서 기가 막힌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을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이번에 이수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다가 일부 당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나서가지고 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데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했고 우리나라는 총 유권자 중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원들을 합하면 얼추 4분의 1 정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총 유권자 중에서 4분의 3의 절대적인 규모의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지 말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유동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비당원들인 4분의 3의 유권자들의 눈을 직시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당원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고 최근에 동작을 해 민주당 새로운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드러나자 자신에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선거를 도우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수진 의원의 여기까지 발언을 보면 이수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개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경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실제로 동작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론 측에서 이수진을 비롯해서 추미애라든가 이런 후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래도 현역 의원인 이수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이수진을 배제를 시키고 현지 이 지역에다가 류사명이라는 사실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찰 출신의 후보로 갖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그것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활동이라든가 방송활동 등으로 인지도가 전국구인 정치인인데 나경원의 상대로 누군지도 모르는 류사명을 데려다 놓으니까 지지율이 나올 리가 없으며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 50%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류사명 후보가 30%대 중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대로 가면 류사명 후보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거기에도 해가지고 류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거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개인기도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얼마 전에는 동작 지역에 무슨 묘지가 하나 있다는 등 이딴 발언을 해가지고 아니 무슨 경찰 출신이라는 사람이 현충원하고 묘지를 구분도 못하냐 현충원 비하 발언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이 있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유세라는 과정에서 시끄럽게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대는 것을 경찰들이 주의를 주자 류사명은 오히려 경찰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선배가 지금 선거 운동하는데 왜 말리냐는 식으로 호통을 치는 일도 있어가지고 너무 수준 이하인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류사명 후보가 선거 유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 그다지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류사명을 갖다 붙인다라고 해서 과연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약간 듣보자 후보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비빌 거면은 차라리 인지도가 높은 추미애를 갖다 들이대던가 아니면은 그나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수진이 해당 지역구에 자기의 조직도 있고 그동안 이 지역에서 했던 활동도 있기 때문에 추미애라든가 이수진 둘 중에 하나를 들이대는 게 낫을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무슨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뜬금없이 류사명을 여기다 갖다 박음으로써 당연히 이수진의 입장에서는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기를 쳐내고 완전히 민주당에서 팽을 해버리더니 그리고 배신자인 것처럼 온갖 비난을 쏟아내더니 이제 와가지고 개딜들 중에 일부가 자신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반박을 하는 저런 SNS를 올린 것으로 보이며 또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난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반복을 했고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한 달 이상 현직 의원인 자신을 흔들어대는 여론조사가 쏟아졌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또 아예 자신을 빼버리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위 20%에 속하지도 않았고 지지율도 높았는데 왜 당에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수진 본인을 공천 배제를 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다시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돕기는커녕 탈당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 지역에 방문조차 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작을 지역을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새로운 후보와 자신에 대해서 최선의 배려가 동작을 지역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수진은 자신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가지고 자신이 도와준다라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갈 리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중도층을 외면하는 그런 공천이기 때문에 중도분들이 실망을 해서 자기가 돕는 것만으로 지지율이 회복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며 불이한 과정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자신에게 그 당의 후보로 도와달라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은 저를 당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그의 지지자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총 유권자 중에서 4분의 3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며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라라고 일침을 가했는데 이수진 의원의 말이 틀린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와가지고 이수진이 저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철엄의 소속이었고 그동안 그가 의정활동을 해왔던 수많은 모습들을 보면 사실 그냥 민주당 홍의병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가 되니까 곧바로 민주당을 이탈을 해가지고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해서 잘못된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수진이 했었던 그 수많은 행동들 때문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며 오히려 이수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돌변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는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며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인간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것을 잊지 말라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4년간 이수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했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 본인 역시도 금배지를 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